불평등의 자연스러움. 사람들은 남을 희생시킨 정의를 사랑한다. 사람들은 모두 남을 희생시킨 정의를 사랑한다. 인생도 공평하지 않으며 불평등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실제로 진화 법칙은 불평등을 전대로 한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유토피아를 그려보라고 한다면 빈곤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101평 아파트와 벤츠 600을 가진 세상, 돈 걱정 없는 세상 등을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토피아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거나 불만을 가질 것이다. 재능이 있거나 평범한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상대적인 빈부 격차 등이 존재할 것이다. 심지어 물질적인 유토피아에서도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토로할 것이다. 서구인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인 경우가 많다. 이 상향을 찾는 과정에는 기망이 있으나 도착했을 때는 환상과 절망만이 남는다. 절대 행복을 찾는 것과 비슷하다. 남성과 여성은 태생적으로 불공평하다. 인류 역사에서 지위가 높고 권력을 지닌 남자는 많은 자선을 남긴 반면, 힘없고 가난한 남자는 자식 없이 죽었다. 권력을 지닌 남자는 결혼은 일부일 처제로 하지만, 작짓기는 일부다 처제로 했다. 오늘날 서구의 모든 산업국가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돈을 적게 벌고 직장에서의 지위도 더 낫다. 사람들은 남을 희생시킨 정의를 사랑한다. 현대 백화점에서 연간 4천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만 발레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외환은행에서 프라임 고객에게만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불공평하다. 세상은 가혹하고 불공평성으로 가득 차있다. 길바닥에서는 노숙자가 구걸하는데, 유흥가의 음살롱에서는 부유한 젊은이들이 고급 술을 마신다. 증권시장에서 한 사람이 갑부가 되면 다른 사람은 평생 모은 돈을 잃는다. 선진국에서는 살을 빼기 위해 음식을 적게 먹으려 애쓰는데, 후진국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기아에 허덕인다. 우리는 이러한 불공평성의 원인을 사회제도에서만 찾을 수 있다. 자연적 상태에서는 개인의 능력이 월등 우월하더라도 다른 경쟁자보다 100배, 1000배 혹은 몇 십만배로 클 수는 없다. 물질적 분화 권력 분배의 차이는 사회적 조직과 제도에 위해서만 가능하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없었다면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손정희가 거대한 재산을 모을 수 없었을 것이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골프도 타고난 소질이 실력을 좌우한다. 별로 노력하지 않고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노력해도 초보자인 사람이 있다. 기기만 보면 주눅드는 사람과 만지기만 하면 작동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다. 타고난 재능과 소질이 다르고 취미와 취향도 다르다. 성장 배경과 교육 환경도 다르다. 한 종목으로만 승부를 겨루면 대다수는 실패하고 극소수만 성공할 수 있다. 보통 사람은 국가대표 선수를 이길 수 없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다. 상식적인 인간은 특정 분야에서 자신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과는 공정한 룰 없이는 경쟁하지 않는다. 골프와 격투기에서 공정하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핸디캡을 인정하는 것이다. 세상이 사람들에게 지위를 부여하는 기준도 시대마다 달랐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싸움 잘하는 투사들이 최고였고 르네상스 시기에는 예술가들이 왈츠가 탄생하던 무렵에는 왈츠를 잘 추던 신사가 최고였다. 현대인들은 부와 권력에 집착하는 족속들이다. 그러나 잔악계나 돈만을 추구함으로 탐욕 덩어리로 전락한 현대인들은 만성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다. 평등주의적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삶은 기껏해야 기술 30%, 행운 70%의 주사위 놀이와 같다. 평등하지 못한 인간 세상은 역사의 잘못이며, 이것을 교정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은 공산주의의 몰락과 함께 사라졌다. 요즘은 정치인들도 평등의 구호를 주창하지 않는다. 불평등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